Q.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겠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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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LPL vs LCK. It is T1 vs LPL. LCK에서 저희가 혼자 남았다고 해서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고. My god! What an engage from T1! Owners! The last light of the LCK burns bright!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 팀이니만큼 한국 팀의 위상을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기호는 전해졌습니다. 1머래에 가슴의 자존의 rés neutros으로 남아줍니다. 1머래에 가슴의 주라인으로 청소가 사용될수입니다.